고트 댄싱...아이네 댄싱코트 고트네 이거 분명히 발음... 여기 발음을 다 모네 이거 아닐꺼야 여기 이름이 뭐라고? 댄싱코트 봐라 댄싱코트가 아니잖아 여기가 어디서 좋아? 이빨아 어떻게 하는거에요? 염소? 댄싱코트 청순은 염소? 염소하고 주인사하고 관리도 있나요? 아니... 그럼 좀 잘한다 뭐 하실래? 닭데라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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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가 실패 커피랑 안 친해 돈이 없어서 못 마셨던 거 아이가? 근데 니 돈 좀 골고하면 너도 좀 미루면서 쓰고 와 아니 근데 니 머리 있잖아 머리 막 이렇게 긁어 있을 때는 꽉지 이런 거 없었었잖아 니 머리 두패 멀리서 보니까 전국 같더라 약간 BTS 이렇게 스타일링 한 것도 같다 우리한테 이분 좋다 왜? 카트는 만들다 마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지휘자가 있거든 코트는 지휘자가 그 친구가 머리를 이렇게 주르반에 가지고 하는데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머리 안 깎아줬대 그래 그래 예술 같은 약간 예술가 같은 이따 보이더네 소음이 좀 난다 그래 전국이 같던데 BTS 나쁘지 않았다 그 중 잘 받은 거 봐 잘 깎아 그래서 나도 머리를 길러 볼까 이 생각을 다 깎아 수염도 그리지마 머리도 그리지마 수염은 안하니 수염 미래소닉 폰에 나오는 그 선장에 따라 꽃수염이 꽃수염이 안기다 포털이다 포털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 카이저 수염 카이저 카이저 왕인가 뭐 깎아 먹어라 우리 전액으로 어떻게 먹는 거야 옛날에는 잘 먹었는데 요즘 잘 안 먹네 동심 뭐 먹고 나왔는데 파스타 칠면조 양념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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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하나 시켜놓고 져서 죽치고 있잖아 저런 사람 때문에 장사가 될까 저를 좀 다 차주세요 사람이 우측으로 야빠를 장소해낸다 아니 야빠를 해줄거야 왜 나 그럴거야 내가 한테만 안하고 싶어 커피가 진하다 근데 메시코보다 좀 더 진하다 아버지 휴가하니까 너무 좋아한다 기준거면 좋지 않나 아들도 보고 그렇지 이런 날이 언제 또 있겠나 무슨 말이야 아니건가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또 있겠냐 또 있겠지 당신이 뭘 먹고 싶어가지고 어디 가자 하거나 안 그러면 이런 거 말라고 사먹노 돈 없는데 카면서 막 이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긴 얘기하니까 마음 편하자 응 마음 편하자 손가락 빨고 마음 편하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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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